에이조 둘이 어떻게 봤습니까? 에이조 뭐... 이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실 프라틱이 이렇게 난입을 해줘서 재밌긴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유럽답게 그냥 터져버렸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플랑드레나 지에지의 폼이 결국 1위지... 그러니까 에이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막상 T1이랑 딱 붙었을 때 제우스가 그냥 완전 닦아버렸잖아요 그치 말도 안 되게 빨아버리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냥 변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LCS 서열 정리 이제 좀 확실히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C9이 경기력 제일 안 좋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1승 오페 클럽끼리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 1승 오페 클럽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제가 요즘 포켓몬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포켓몬 올라온 거 보면 귀여워가지고 아 귀엽죠? 네 이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1승 오페 클럽에 백도둑이 몇 시간 전에 합류했던 모습입니다 아 거북이짜 하여튼 밝아서 좋아 떨어졌어도 그래도 밝아 전반적으로 아 저렇게 집에 갔나요? 그건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공항에서 반겨주는 거 같은 얼굴인데 내가 볼 때 이게 근데 꽤나 합리적인 게 GAM은 나름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치? 아하 그리고 GAM 웃을 수 있어 일단 우리 그래도 나름 할 거 했다 그리고 G2는 원래 밝아 그건 맞잖아 그치? 아 그런가? G2는 원래 항상 밝아 그쵸 쿨하죠죠 약간 그리고 LCS 세 팀은 근데 다른 라인이 변수가 안 좋은 변수가 안 나오니까 탑에서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게임 좀 쉽게 쉽게 잘 굴러가는 거 같고 이제 다만 나왔던 변수 한 가지 변수라면 오너 선수가 조전력에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냥 싸움을 잘해 타고난 싸움꾼이야 동의합니다 싸움꾼 기질이 가끔 안 좋게 발현될 때가 있긴 해 어쩌다 가끔 한 번씩 그 변수를 어떻게든 잘 제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인이 잘 싸우니까 잘 싸워서 어떻게 해본다는 마인드인 거 같은데 잘 풀릴 때가 9번 있는 반면에 한 번쯤은 이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변수를 T1이 잘 어떻게든 컨트롤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런 거 좀 들었어요 비조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되게 정배대로긴 해 다먼기야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8강까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좀 아쉽게 되긴 됐어 어떻게 보면 서로 세 판 한 거죠 그죠? 타이브레이크까지 하면 되게 판수가 많았는데 진동이 두 번째 했던 그 케넨판 있잖아요 그쵸 저 그때 뱀픽이 좀 약간 멀리 간 거 같아가지고 이게 데이터 삼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다먼기야가 압살했던 게임 어 솔직히 그때 뱀픽은 중계 때도 말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뭔가 상대가 잘하는 거 다 주고 그냥 우리는 뭔가 좀 실험적인 거 하는 요상한 분위기였던 거 같긴 해요 어 뭐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다먼기가 진동을 잡긴 잡았는데 그때 전 진동 뱀픽이 진짜 멀리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진동이 한 번 패배하긴 했지만 음 그런 뱀픽을 안 한다면은 또 쉽게 앉을 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빈 것처럼 보여도 진동이 분명히 좀 더 확실히 좀 잘하긴 잘한다 음 제 의견은 약간 그런 쪽 그러면 진동과 별개로 다먼기야는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팀의 색깔 자체가 결국 바텀폼이 계속해서 이제 정규 시즌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했다고 보고 월제에서도 바텀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너켓쇼의 뱀픽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중요한데 쓰읍 뭐가 됐든 케니언한테 좀 캐리픽 주는 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 정도는 들었어 그냥 동의? 어 동의? 아 근데 뱀픽이 이제 구도에 따라 못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치 항상 그러긴 좀 어려운 게 또 아쉬운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월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텀 차이에서 터진 게임이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또 은근히 탑 차이도 되게 심했던 게임들도 많았던 거 같긴 하거든 은근히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너구리 폼도 되게 중요한 거고 약간 이번 메타 미드가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느낌? 평소보다? 약간 CS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미드는 그냥? 어 물론 되게 제일 중요한 라인 맞는데 응 평소보단 조금 내려온 거 같아 리드가 음 뭐 지금까지는 일단 그런 느낌인데 또 나중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지만 미드가 그만큼 센 선수들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어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서로 세다 보면 터뜨리기가 빡세니까 어 지금 탑에 어떤 무력 순위를 줄 세어 보면 일단 제우스는 뭐 당연히 압도적이라면 미쳤지 너구리가 예를 들어 그래도 좀 고점이 터져준다고 한다면 너구리도 충분히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거든 맞지 다멍기아 입장에서 너구리가 옛날에는 확률이 높은 카드였는데 응 한 90% 그렇게 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 느낌? 그치 어 여전히 잘하는데 뭔가 좀 삐끗하는 빈도가 는 건데 응 그치 근데 그 삐끗했을 때 여파가 좀 셌던 경기들이 있으니까 응 그래서 뭐 그 정도였던 거 같고 저도 전반적으로 징동이 좀 더 확실히 징동은 진짜 우승후보인 거 같다 여기에는 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아 C조는 일단 여기가 제일 할 말은 많을 순 있지 제일 어지러웠던 조고 TS 자체가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무력이나 어떤 한타력에 비해서 한타 셋업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판짝이나 운영에서 뭔가 구멍이 좀 뚫려있던 팀이에요 근데 그게 좀 메타 적응 못한 거랑 같이 엮여가지고 터져버린 거 같아 앞쪽에 많이 지게 된 게 그래서 DRS 로그 보면은 DRS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상대가 테스형에다가 그래도 로그 엘씨 1번 시드라서 이게 좀 빡세 보이긴 했거든 그치 선발점 보고 느낀 게 확실히 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좀 이런 큰 게임에서는 다른 거 같긴 하더라고 그걸 월클이라고 하지 그래 맞아 맞아요 그게 월클이라고 하지 바텀 듀오가 월클이라서 뭔가 굵직굵직한 판단 잘하는 거 같아 그리고 제카 그치 제카 얘기해야지 제카가 제 기억에 LPL 제카가 약간 그 뭐라 그래 싸움권 이미지 강했거든요 응 근접 챔피언 스페셜리스트 근데 스탠딩 메이지 뭐 아지르 빅토로 이런 건 좀 더 아쉬운 선수 그랬는데 개잘해요 지금 그리고 탑정글 같은 경우가 어쨌든 좀 불안 포인트였다고 봤는데 시즌 중에도 그렇고 표식이 그래도 이제는 좀 주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나름 좀 본인만의 스타일이나 그래도 고점을 잘 찍어주는 거 같고 킹게는 솔직히 지금은 좀 더 올라와야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막 아주 처지진 않았다 뭐 이 정도? 응 메타의 방향도 뭐 좀 웃어주는 거 같고 DRS한테 응 뭐 성장형 정글이라든지 바텀 라인증이 중요하다든지 그냥 탑에 뭐 탱커 집어 넣으면서 한타 한다든지 좋은 포인트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지금 약간 어 흘러가는 흐름이 8강에서 로그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정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러면 이게 나처럼 이제 홍대병 있는 사람들이 심술나가지고 어 아닌데 로그 어 이번에 우승해서 어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오죽하면 에리씨가 우승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 어 어디서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첫 주차 끝났을 때 출처가 어디야 출 어디서요 출처는 밝힐 수 없고 첫 주차 끝났을 때 어쨌든 에리씨가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이거 에리씨 사고낼 수 있는 월즈다 근데 이제 2주차 끝나고 쏙 들어갔지 그건 맞는데 어 그거는 평소 에리씨 안 보던 분들이 이제 그랬을 거 같아 응 난 차가 심하다는 건 아니거든 저는 어 근데 아무튼 로그가 원래 단판이 좀 세거든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 응 한 3년을 그런 거 그런 거 같은데 응 다전제에서 이번에 G2를 잡긴 했지만 사실 과정 보면은 응 이번에도 순탄 치는 않았어요 다전제가 응 뭐 D조가 이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 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죠 D조도 그래서 그럼 RNG와 젠지전이 중요했는데 확실히 젠지가 RNG한테 첫 패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또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했었고 난리가 났었잖아 국내 국내 상황도 근데 이제 경기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결국 시원하게 좀 이렇게 잡아버리는 걸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심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젠지가 폼이 안 좋았을 때 내 생각에는 굳이 따지자면 핀업과 바텀이 조금 애매했다고 보거든 근데 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기 때 보면은 많이 보완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긴 했어 일단 경기력적으로 보면 뭐 도란 얘기도 많이 해달라고 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쵸비는 얘기할게 거의 없어요 원래 쵸비는 그냥 쵸비답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도란 같은 경우는 쓰읍... 하... 좀 왔다갔다하게 해 그니까 지금도 왔다... 원래 도란이 어... 쉽게 제가 정리할게요 원래 되게 왔다갔다 하는 선수거든 원래도 근데 스프링 때는 까놓고 얘기해서 스프링 결승 기준으로 봐도 저점이 떴어 응 그래서 결국에 극복을 못했어 증명을 못했어 근데 이게 폼이 서머 때 다시 쭉쭉쭉 우상향하면서 좋게 나오다가 결국 서머 때는 증명했어요 근데 다시 또 약간 또 왔다갔다 이렇게 또 하는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애매하긴 해 어떻게 보면 RNG는 또 LPL 전문가 포니님이 응 완전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냥 이게 월즈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요 그 플레임부터 그냥 메타가 몸에 맞았던게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 그 시드 대비 실력이 나온 이유가 어 정글에서도 그냥 웨이 키우기 식으로 미드 정글 구성할 수도 있고 바탐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챔피언 폭은 넓었는데 이게 또 젤이 뭐 시비를 이런 걸로 돌려막는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넓게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뽑아낼 수도 있었고 응 그래서 그냥 폼 잘 올라온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젠지에게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대망의 8강전 와 대진이 떴습니다 너무 설레인다 일단 우리 lck 네 팀이 진출했습니다 박수 많이 올라갔다 박수 네 팀이 뭐 당연히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네 팀 올라간 거 모든 지역 중에 유일합니다 다른 거 보다 저는 뭐 누가 뭐 전력 차익 이런 거 보다는 이번 조편성은 스토리에 집중된 게 아닌가 싶네요 어 그치 시원과 RNG 거의 숙명의 라이벌 느낌 어 응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젠지 담원도 아 사실 리그 내에서 젠지가 많이 이겼지만 과정 보면은 완전 개꿀잼이었거든요 붙을 때마다 서로 피투성이 어 젠지 입장에서 만나기 싫은 상대일 것 같은데 딱 만나가지고 여기도 또 명승부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또 DRX상 EDG는 대패상 얽힌 게 많거든요 아 APL로 넘어가서 APL을 재패했던 EDG의 레전드 데프트가 그때 인기가 미쳤지 이제는 상대팀이 돼서 돌아왔다 무슨 웹툰 뭐 클리셋 뭐 뭔가 이렇게 패턴으로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야 자 먼저 징동 로그 좀 어떻게 보십니까 헬버 여기 최대의 문제는 아무래도 탑이 아닐까요 음 결국 여기서 이제 369랑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응 응 거기서 일단 뱀픽 자체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응 음 다전제에서 징동 자체가 뱀픽 수정을 되게 잘해요 응 맞아요 뭔가 이제 로그가 준비해도 약간 에리시스러운 무언가나 혹은 이제 살짝 약본 부분들 때문에 엑시던트가 나와도 응 응 뭔가 다전제에서는 빠르게 커버낼 거라는 믿음도 있고 응 그래서 그냥 징동 쪽 손 들게 되는 것 같은데 난 성향상으로 봐도 로그가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게 로그가 보통 보면 패턴 파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룹 스테이지 이제 2라운드 때 약간 떡락한 느낌이고 응 패턴 파악이 결국 탑이 방패 세우고 정글에서 극단적으로 약간 메이킹하면서 받쳐주고 응 그 다음에 미드 바텀 쪽에서 일종의 좀 묵묵 묵직하게 가면서 캐리한다 특히 바텀? 바텀 쪽이 되게 좋은 역할 했고 응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강팀들 상대로 보면 바텀에서도 오히려 잘할 것도 없고 애매하고 미드도 그렇게 잘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 탑은 뚫릴 거고 그 과정에서 정글은 메이킹하다 혼자 말릴 거 같은 그냥 카나비가 약간 성장형 또 기가 막히잖아 뭐 전반적으로 한 3대1 정도가 정배겠죠? 어 거의 그렇죠 3대0은 또 진동 스타일상 잘 안 할 거 같으니까 그치 T1 VS RNG 이번에는 T1이 좀 6인 쪽 아니에요? 6대4에서? 그치 5대5까지도 아니고? 아 특히 RNG가 막판에 지금 좀 결국 지다가 여기 왔으니까 또 어 그리고 제우스가 그럼 이제 얼마나 또 벌어줄 거냐의 문제인데 이쯤 와가지고 이렇게 8강 정도 되는 팀들의 대부분 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력들 괜찮잖아 난 그리고 브리스도 생각보다 괜찮게 하는 거 같던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그냥 맨 처음 얘기했다시피 뭐 어느 매치 하나 쉬운 매치가 없는 거 같아요 첫 번째 매치 빼고는 맞지 어 이게 그냥 진짜 잘 모르겠어 이거 정말 재수 없으면 우리 입장에서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는 T1이 경기력이 RNG에 비해 훨씬 좋았던 건 맞는데 그 그 또 중국팀이 다전제에서 뱀픽 수정이 또 기가 막혀요 그쵸 어 뱀픽 수정을 잘해 그 변수가 좀 무서워서 안심하진 못하는 어 변수 충분히 나올 만하다 젠지 다몽기야 이 내전도 진짜 서로 불편한 매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젠지가 지금 LCK 내에서나 그냥 보여준 경기력 자체도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고 보는 게 당연히 맞고 이겨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치 그니까 조금 더 정배라고 볼 순 있을 거예요 아마 단지 다몽기야 다 알잖아 다전제에서 다몽기야가 진짜 좀 도수를 많이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는 성향도 있고 심지어 다몽기야도 폼이 안 좋지도 않아 지금 버돌이 또 나올 수 있어 레드 때 갑자기 어 가능하지 이런 거 가능한 거 같아요 저희도 진짜 어 그냥 레드 진영 때 갑자기 버돌이 나와 와 진짜 너무 재밌겠다 어 지금 이걸 위해서 계속 버돌을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전제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승패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3대2는 이제 거의 확정 아닌가 어 5.1 대 4.9가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그렇게 찍히지 않을까 음 DRX 사실 DRX가 온갖 소문이 또 무성해요 뭐 폼이 굉장히 좋다 뭐 제일 좋다 난 좀 이 두 팀에 대해서 은근히 좀 밀어매치다 어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탑정글이 결국 어떤 식의 폼이 뜰지가 약간 미지수 플러스 미드바텀에서의 상수 역할을 통한 승리 거기서의 강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보면 DRX가 정배죠 그건 맞는데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DG가 또 저력이 있어요 또 큰판에서의 작은판에서는 잘 안 보여줘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펜딩 챔피언이잖아 디펜딩 챔피언을 무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표식이 그냥 고점만 잘 띄워주면 DRX가 무난히 이길 거 같긴 한데 음 그게 좀 반대로 나오거나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EDG 입장에서 이제 그 A조에서 불편했던 건 결국 T1이잖아요 그치 근데 T1이랑 했을 때 방어적인 오르니랑 마오카인데 둘 다 뚫려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너무 심하게 내상을 입었지 최소수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슬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8강 상황이야 전혀 relative 감사합니다.